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지난 12월 12일자 중앙일보는 심새롬 기자의 기사를 빌려서 일장기 투표지와 배춘잎 투표지 그리고 빠빠단 투표지 좌우 여백이 털린 투표지 등에 대한 해명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 문제를 깊숙이 들여봐 왔던 그런 사람으로서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구나 그런 잠정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해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프린트되어야 될 그런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인쇄되어 가지고 투입되었는데 그것을 무슨 수로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명이라는 것이 대부분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거짓말을 기자가 철이 들었는지 철이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 거짓말을 그대로 그냥 보도문 그대로 아마 실어준 그런 기사를 중앙일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이 같은 중앙일보가 실은 선관위 해명에 대해서 선관위 해명 전문과 함께 중요 부분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올린 글은 선관위 해명 보도에 대한 반박입니다. 저는 선거 무효소송의 대리인 가운데 한 명으로서 검정기일 당일 그러니까 재검표 당일날 재판부의 소송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서약을 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하고 싶은 사진들을 절대 유출하지 않고 조용히 변호사님들과 소송 준비를 위해서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허위 해명 광고 기사를 보고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는 행태를 지켜볼 수가 없어서 이를 규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변론기일 공개재판에서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차원에서 최근 검정기일에서 나온 투표지 실태 일부만을 공개드립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김소연 변호사가 공개한 그런 사진이 29장입니다만 이 사진에 대한 상시한 내용은 별도의 그런 방송에서 여러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 모든 것을 소송 중인 사건을 누가 봐도 광고비까지 집행하며 중앙일보에 해명기사를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변호사들은 철저히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기반을 두고 합리적 이성과 양심 그리고 증거로서 재판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모든 사실을 더함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것이란 점을 약속드립니다. 선거관리가 주 업무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변명은 모두 실수이고 관리 부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선거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기관이 관리를 못하고 실수를 연발한다면 우리가 왜 선관위의 선거관리를 맡겨야 합니까? 선관위는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셀프검정과 셀프재판까지 하는 게 꼭 문재인 정권스럽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반드시 수계표를 해야 됩니다. 백신 패스를 핑계로 국민의 투표권과 선거권을 조금이라도 제한하늘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중대한 도전으로 알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준석, 하태경, 진중근, 정규제에게도 미리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로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후보자들과 유권자들 향해서 언모론자, 부정선거 무쇠 프레임스 유기를 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일을 또다시 반복한다면 이 역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알고 대응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청와대도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당신들이 발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들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당신들은 변호사 자격도 없어서 법정에 소송 대리할 자격도 없으니 그저 입을 다물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중견 언론인 이명이 참관이로서 모든 것을 지켜받고 기록해뒀습니다. 저 투표주는 상당수는 검정을 위한 감정물 또는 법원 지정 보관물로 지금 보전 조치되어 있습니다. 매번 검정길 이른바 재건표 현장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의 법원 직원들과 부장판사이신 재판연구관님들, 대판관님들, 대법관님들도 함께하고 계시고 수백 개의 눈들이 모든 상황을 생생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사에 어떤 기록이 남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오직 증거와 사실 그리고 법과 양심으로만 소송에 임하겠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정치 쟁점 아래는 일부 시도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하는 변호사님들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 외에 단 한 분의 변호사들도 총선 후보였던 변호사가 없습니다. 저조차도 다른 후보님들 대리를 하고 있을 뿐 이해관계없이 무료 변론을 하시거나 실비만 보존받으며 변론하고 계신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지금껏 이준석, 진중근이 거짓말하는 것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 김소연이 한 말 가운데 거짓말은 단 한 번도 못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증거와 팩트만을 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지키며 법과 제도 안에서 소송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박범계 건도 소녀상 작가 부부 건도 조국 국민 참여 재판도 모두 정당한 승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으로 나섰지만 제가 대리하는 모든 사건은 정치인으로서가 아니고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김소연 변호사가 중앙선관리위원회의 해명성 홍보기 기사를 보고 올린 내용입니다. 저의 논평은 오로지 증거와 팩트만을 갖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참과 거짓 합법과 불법을 따지면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증거와 팩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 사람들은 증거와 팩트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증거와 팩트 앞에 겸손하고 증거와 팩트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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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